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데매입니다. 오늘은 이왕시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은 평일에만 다니는 노선 중 하나이죠. 위안버스 05-A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순차를 하고 05-1A번버스를 부고추교에서 순차해서 백운밸리까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05-1A번 노선도입니다. 이용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05-1A번은 한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안맞으면 대체 교통수단 이용하세요. 이제 백운밸리 하차를 하기 위해 하차별을 누르고 하차를 하였습니다. 오늘은 위안교통 05-1A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